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너야 두부 안녕 두부가 똥 테러를 하고 여기 위에 올려져 있던 노트북도 밀어버리고 책상 위에 있던 패드도 밀어버리고 두부가 사고를 친 줄 알았는데 두부 화장실을 일로 옮겼는데 멍청하게 화장실 문을 닦고 나간 응? 내가 바보였네 두부 왜 이렇게 착해 얼굴이 똑똑해 화장실 문 닦였다고 화장실 앞에다가 싼 거야 어휴 기특한 놈 간식 줄게요 간식 아유 미안해 내가 깜빡했다 화장실 문 열고 간다 응 가자 먹으러 가자 은간은, 은간은 오빠 치울게요 가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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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러 갑시다 먹으러 갑시다 노트북은 왜 밀어서 떨고 놓은거야? 여기 위에 있던 거를 복수한 거야? 자자자자자자 응 여기, 먹어 응 응, 먹어 먹어 응, 저거 그렇게 맛있느냐 다음부터 화장실 문 열어놓을게 미안해 아, 그래도 아무데나 퍼즐을 쓸 줄 알았는데 화장실 문 앞에 다 써놨네 못 참았어, 응가를 응, 미안해 집사가 멍청해서 그래 오, 이거 맛있어 오, 이거 다 먹었네 응 흐흐흐 아유, 카메라에 비비지마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잘했어 잘했어 안녕 잘게 엎드려 엎드려 음 sewn 으악 뭘 lifes fins мир 으아